고구마 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로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로사 오늘의 이벤트는 치즈팩톡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나온 부품을 지금 상대팩이가 먹은 거를 빼앗아 옵니다 빼앗은 부품을 바로 뺏겨서 1대1 상황인 치즈 로봇까지 5초 남았고 2대1 상황 2대1 시드로봇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부에서 나오는 부품을 뺏기 위해 기다립니다 시즈로봇의 최대한 빠르게 밟고 있어요 상대팀 진영으로 넘어가 시즈로봇이 상대팀 기지에 피해를 입히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고 부품을 먹기 위해서 지금 3개 가지고 4개 4대2로 시즈로봇을 만들 부품을 더 많이 2 7대2 8대2 9대2 9레벨 시즈로봇이 만들어집니다 헌비 4개 그 때에는 현이가 설치한igos권은 지금 체력이 천이도 남았고, 터치했습니다. 부품을 지금 8회 사기 때문에 마지막 CG 로봇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로 cd 로봇이 조립되지 않았습니다. 브로울러끼리 20초간 홍보를 통해서 매치가 종료됩니다. 남은 시간 14초 이 기형으로 드로운 템을 터치합니다. 매치 종료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